네 안녕하십니까. 본 세션의 좌장을 맡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장 김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단기소득임산물산업세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산림임업전망은 총 1, 2, 3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참석하시는 3부세션은 또 다시 3개의 세부세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참석하고 계시는 단기소득임산물세션은 총 3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지적토론이 각각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마친 후에는 청중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주제는 산림과수 수급동안과 전망입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김천우 박사님을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우 박사님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과수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를 수행하셨으며 현재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특용자원연구과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박사님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산림특용자원연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천우 연구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밤떨분감 대추 산림과수의 생산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산림과수의 시장규모 및 재배특성 밤떨분감 대추의 수급동향과 전망 마지막으로 요약시사점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림과수는 뭐고 수실류는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비슷한 말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저희가 산림과수라고 하는 단어를 잠깐 설명드리면 식용가능한 과실이나 종실을 생산하는 나무로서 임업 분야에서 좀 집약적으로 재배 관리되는 과수를 말하는 거고 수실류의 개념보다 좀 더 구체화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산림과수에는 그림과 같이 밤, 감, 대추, 호두, 복분자 딸기, 산딸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밤떨분감 대추는 청정 임산물 통합 브랜드의 핵심 품목이기도 합니다. 산림과수의 시장규모입니다. 임산물 총 생산액은 2022년 기준 했을 때 약 7조 7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 단기소득 임산물의 총 생산액은 임산물 총 생산액의 31%인 2조 3천582억 원입니다. 또한 이 중 산림과수 생산액은 6천286억 원인데요. 밤떨분감 대추의 생산액이 수실류의 67%인 4,197억 원입니다. 그래서 밤떨분감 대추는 임업인의 대표적인 주요 소득 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산림과수의 재배 특성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십니다. 밤이 어디서 많이 재배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밤의 주산지는 부여공주 청양이고 또 충주, 하동, 산청, 광양, 순천 등이 있습니다. 주요 재배 품종은 축파, 이평, 단택, 대보, 옥광, 석추 등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속껍질이 잘 까지는 포로탄이라는 품종이 부여나 청양을 중심으로 좀 재배가 좀 더 많이 생산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밤나무는 재배를 보통 산지나 노지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재배 환경, 가뭄이라든지 강우, 태풍에 의해서 생산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떨분감은 임산물이고 단감은 농산물인데요. 떨분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떨분감의 주산지는 상주, 청도, 영동, 산청, 영암 등이 있습니다. 주요 재배 품종으로는 둥시, 반시, 고정시, 대봉시 등이 있고요. 떨분감도 반과 마찬가지로 재배 환경에 따라서 특히 봄철 생육기의 저온 피해로 인한 생산량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추는 주산지가 건대추를 생산하는 곳과 생대추를 생산하는 곳이 나뉘는데요. 건대추를 생산하는 곳은 경상, 군의, 청도, 밀양 등이 있고요. 생대추는 특히 보은에서 산업이 굉장히 크게 발달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왕대추를 이용한 생대추가 부연하, 청양, 천안, 포천, 연천, 강원도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재배 품종은 복조와 보은대추가 있고 왕대추 개통에서는 천황, 황실 품종이 있습니다. 재배 유형은 건대추와 생대추가 나뉘는데요. 건대추는 대부분 노지재배죠. 그러다 보니까 강우나 태풍, 강과 마찬가지로 강우나 태풍 등이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생대추는 시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산림과학원의 대표 품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보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산청의 고정시인데요. 고정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임산물을 잘 재배하는 대한민국 대표가의 선발대회가 있는데 8년 연속으로 1등을 한 그런 품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추나무를 비가림 재배하는 시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밤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의 밤 생산량은 전년 대비 9.7% 감소한 39,402톤으로 추정합니다. 최근에 생육기의 가뭄, 자진 강우, 태풍 등에 의해서 재배 환경 조건이 악화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특히 조생종 밤나무의 생산 피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가 미흡한 재배지에서는 밤나무 혹벌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생산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배자 노령화, 인력 부족, 나무 세력의 수세 약화,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해서 매년 밤 생산량 및 과실 품질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밤나무 혹벌 피해인데요. 이 밤나무 혹벌 같은 경우에는 과실을 생산하는 꽃눈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당의 년도에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출입 동향입니다. 23년 밤 수출량은 전년 대비 속폭 상승한 5,759톤으로 추정합니다. 주로 중국에는 생밤, 일본에는 깐방, 가공밤을 수출하고 있고요. 여기 표를 보시면 14년 이후로 밤 수출량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3년 밤 수입량은 전년 대비 49,7% 증가한 14,760톤으로 추정합니다. 국내 밤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15년도 이후에 수입량이 증가 추세입니다. 주로 중국에서 생밤, 가공밤, 냉동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소비 동향입니다. 23년 밤 소비량입니다. 전년 대비 6.4% 감소한 4만 8,367톤으로 추정합니다. 최근에 소비자가 수입 과일이라든지 신선 편의식품을 선호하고 또 재산 문화도 변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소비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밤은 이렇게 유통하고 있고요. 또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서 맞밤이라든지 베이커리 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동향입니다. 가격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kg당 2,748원인데요. 23년에 특히 조생종 밤이 생산량이 많이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조금 하락하였기 때문에 수확기 이후에 밤 가격이 상승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수급 전망입니다. 24년에 대한 수급 전망인데요. 생산량은 23년 대비 약 1.6% 증가한 4만 68톤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연재해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신규 식재 수요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생산량 감소를 예상합니다. 24년 수입량은 23년 대비 1.4% 증가한 14,973톤인데요. 올해 작년에 23년도의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4년 수출량은 23년 대비 다소 증가한 5,853톤인데요. 28년까지 큰 폭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24년 밤 소비량은 23년 대비 1.6% 증가한 4만 9,737톤으로 28년까지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떨군감 수급 동향과 전망입니다. 23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많이 감소했습니다. 42.3% 감소한 10만 7,062톤으로 추정합니다. 20년도에 전국적으로 저온 피해가 매우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때 저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생산량이 많이 감소했고요. 이후로 수세가 회복됨에 따라서 22년도에는 2017년도의 수준의 생산량을 회복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23년에 작년에 생육기의 저온 피해 그다음에 수확 전에 강호가 되게 자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자병이 좀 많이 확산이 됐고 그로 인해서 좀 심각한 생산 피해가 발생을 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탄자병 피해인데 탄자병이 발생을 하면 과실이 낙과되거나 이걸 가공하더라도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피해가 좀 많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병 피해 발생 재배지의 경우에는 어떤 철저한 방제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출입 동향입니다. 2023년 건조관 수출량은 전년 대비 19.1% 증가한 304톤이고요. 23년에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서 2024년에는 수출량이 올해에는 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요. 23년에 건조관 수입량은 전년 대비 8.9% 감소한 490톤인데요. 22년에는 전국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수입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23년도에. 그런데 23년도에 전국적으로 생산이 크게 감소하다 보니까 24년에는 수입량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비 동향입니다. 23년에는 결국 전국적인 생산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건조감이 좀 물량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함에 따라서 소비가 좀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둥시나 고정시의 생산량은 70%가 여기 보시는 꽃감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암이라든지 청도에서 생산되는 대봉감이라든지 반시 같은 경우는 60%가 보시면 홍시 이렇게 박스로 해서 홍시로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실이 작거나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간말랭이로 많이 가공을 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동향입니다. 전반적으로 큰 폭우로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하반기 원료감 가격이 급격히 좀 상승을 했습니다. 모든 품종에서 다 상승을 했는데요. 둥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8.6% 평균 가격이 상승해서 kg당 2,671원이었고요. 반시는 32.2% 상승한 2,652원, 대봉시는 3,646원, 고정시는 2,750원으로 평균적으로 한 30% 이상의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24년도의 수급, 떨분감 수급 전망입니다. 24년에는 23년 대비 43.9% 증가 15만 4천 톤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24년에 지금 최근에 너무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재배지의 환경이 안정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회복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피해 지역들이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결국은 저감장치, 피해저감장치의 도입이라든지 농작물 재보험의 가입이나 확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4년에 떨분감 수입량은 23년 대비 51% 증가한 1,120톤인데요. 국내 생산량이 안정이 되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수출량은 23년 대비 6% 감소한 453톤이고요. 28년까지 큰 폭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24년 감소비량은 23년 대비 44% 증가한 15만 4천 738톤으로 28년까지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대추 수급 동향과 전망입니다. 대추의 경우도 23년의 생산량을 보면 전년 대비 49% 감소한 3,974톤으로 추정합니다. 이 3,974톤은 건대추의 무게입니다.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대추 같은 경우에는 수확기에 강우가 되게 많이 왔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안 하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강우에 의해서 수확기 때 녹병이 좀 많이 확산이 됐고요. 그 녹병 피해로 인해서 대부분의 주산지에서 큰 생산량 감소가 있었다. 또한 경북 지역 같은 경우 특히 노지 재배를 하는 경북 지역의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또 재배 피해도 재해 피해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폐험병적도 좀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4년 이후에 생산량 하락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노지 시설 이런 재배 유황과 관계없이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시설 재배에서도 피해가 덩달아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특히 작년 23년 같은 경우에는 부야나 청양 지역에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함에 의해서 이 대추나무가 아예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나 왕대추 같은 경우에는 복조대추와 다르게 경기도나 강원 이런 지역에서 많이 지금 생산이 증가 추세이고요. 특히 복조대추 같은 경우에 안성에서 생산이 좀 증가하는 경우인데 올해 대한민국 대표가 이래서 기존에는 보은에서 1등을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 안성에서 1등을 할 만큼 어떤 품질이나 이런 생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입 동향입니다. 23년 수출량은 전년과 유사한 15톤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23년도에 전국 생산량이 좀 감소함에 따라서 24년에 수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수입은 전년과 유사한 493톤이나 23년에 생산 피해가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고 24년에는 수입량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냉동대추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관세법의 냉동대추 기준을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이 마련함으로 인해서 지금 냉동대추의 수입을 방어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잘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 동향입니다. 23년 대추 소비량은 전국적인 생산 피해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히 생대추 피해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건대추는 소비량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신선과일 같은 생과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왕대추가 마트라든지 대형마트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생대추의 소비량은 증가 추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대추는 여기 보시는 방과 형태로 유통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추 칩이라든지 선물 세트 같은 것도 개발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동향입니다. 건대추의 경우에는 전년과 비슷한 가격이었습니다. 현재까지 11월까지. 그런데 지금 건대추가 생산 물량이 전년도에 생산된 것을 쓰기 때문에 그것들이 떨어지고 나면 결국은 올해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24년도에는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특히 생대추 같은 경우에는 출하 추기의 특품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2.6배 상승한 킬로그램당 2만 2천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주산지의 집중호우로 인한 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서 수확초기 판매 가격이 2022년 대비 급등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 전망입니다. 24년 수급 전망은 기상조건이 양호하면 24년 대비했을 때 한 100% 증가한 8,048톤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수입량은 2023년 대비 25% 증가한 619톤 수출량은 23년과 유사한 15톤 그리고 27년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소비량은 당연히 생산이 안정적으로 된다면 23년 대비 증가한 8,652톤으로 27년까지 큰 증감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요양 및 시사점입니다. 밤은 다른 품목에 비해서 크게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24년에는 생산량이 소폭 증가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떫은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올해 작년에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17년 수준까지는 증가하지 않더라도 생산량이 회복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추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너무 많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재배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심한 만큼 회복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거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산량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소폭 감소하거나 또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재배인과의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또한 재해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생산량이 감소돼 갈 것이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국민의식조사를 한 것을 보면 도시민과 농업인이 생각하는 농업과 농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농림업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또 고령화로 인해서 경영 포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농림산물의 생산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임업의 경우에는 농업이나 어업보다 특히 임가 감소 비율이 높습니다. 높은 반면에 또 떨분감이나 대출 등 재배 환경 등이 이런 재배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생산 피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 분야에 있어서의 대응 방안을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 그러면 지속적인 어떤 재해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신소득 대체 품목이라든지 품종 발굴이 있고요. 또 재해 피해 예방시설의 적용 그다음에 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노동력 저강기술의 개선 그다음에 젊음 임업인 육성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의 적용 가위 확대 등을 통해서 결국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과 재배자 소득 보존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매번 고민이 그겁니다. 지금 70세 이상이 재배 연령이 70세 이상이 45%인데요. 이분들이 언제까지 경영이 가능할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지만 좋은 판매를 할 수 있는 임산물이 있더라도 결국은 재배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는 게 농업의 현실이고요. 농리법의 현실이고요. 이게 앞으로 10년 안에 분명히 크게 발생하지 않을까 그럼 결국은 생산 쪽에서의 산업은 좀 세퇴해 가고 결국은 수입이 이제 그거를 대체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진짜 젊은 기존에 생산이 어느 정도 진짜 올라와 있는 그런 인가들에 대해서는 좀 젊은 임업인들이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좀 많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 주제는 약용자원 수급 동향과 전망입니다. 발표해 주실 어뮤이 박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뮤이 박사님은 저희 과학원에서 사냥삼 재배기술 개발 품질 표준화 연구를 해오셨고요. 산림 약용자원 기후배락 영향 취약성 평가 및 적응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셨으며 현재는 산림 약용자원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사님을 큰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 연구소의 임업연구사 엄유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약용자원 중에서도 그 주요 약초류에 속하는 사냥삼 당귀 청궁에 대한 그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 앞에도 이제 임산물 총 생산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22년 임산물 생산 조사에서 21년에는 7조 2천억 원이었던 것이 이번 이제 22년에는 7.3% 상승한 7조 7천억 원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옆에 보는 그래프에서 조경제, 약용식물, 수실류, 산나물, 버섯류, 수목 부산물 등이 이제 단기 임산물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약용식물이 이제 8%를 차지하고 있고 이 약용식물의 총 생산액이 21년에 623억 원이었던 것이 5.1% 감소해가지고 591억 원으로 기록됐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약용식물 생산액 추이가 2019년 786억 원이었던 것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용자원 생산 형태별 종사 호수에 대해서 그 농리법 총조사에 의하면 임업 분야 업종별 종사 호수는 15만 호 그 중에서도 약용식물의 채취 및 재배업 종사자는 1만 8천 호로 전체 12.2%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제 종사자들이 재배 품목 재배하는 품목 비율은 오미자가 1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오갈피 6% 헛개나무 5.7% 사냥삼이 5%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약용자원 수급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사회 경제적 이슈로 범세계적 전염병인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해서 면역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천연물 활용, 의약품 시장 확대와 건강기능, 식품, 수요 증대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련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소비층이 확대되고 인식의 변화로 인해서 프리미엄 제품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용 식물 품목별 유통 경로 확충과 품질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임가소득의 안정성 확보와 품질 향상 기반 마련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등의 적응성, 신품중 육성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 건강식품 앞에 말씀드렸던 건강식품 원료와 기능성 식의약품 그리고 미용 분야 활용 기술, 부산물 활용 기술 개발 등의 이용 활성화 연구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품목으로 사냥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저희 고상현 소장님이 발표했던 자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종명은 인삼으로 같이 쓰고 있고 항명은 파낙스 진생, 그리고 이용 부위는 전초로 모든 부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효능 효과로는 최근 저희 과학원에서 항염증, 항비만, 항산화, 항암 등의 그 연구 결과 효과가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요. 사냥삼의 주산지는 현재 강원, 홍천, 평창, 그리고 경남, 함양으로 조사됩니다. 생산 동향을 확인하였을 때 그 사냥삼의 생산액은 22년도에 601억 원이었던 것이 10.9% 증가해서 540... 아, 죄송합니다. 21년도에 542억 원이었던 것이 22년도에 601억 원으로 10.9% 증가하였습니다. 또 생산량은 21년도에 185톤이었던 것이 22년에 247톤으로 33.5%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사냥삼은 12년 이후에 매년 적게는 7%, 많게는 17%가 증가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례적으로 작년에 폭발적으로 33% 정도가 증가한 경향을 보였고요. 지역별 생산량을 봤을 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 지역이 126톤으로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경남 25톤, 경북 20톤 순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남과 강원도와 경남 같은 경우는 사냥삼 특구 운영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 지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이 이렇게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비 동향에서 사냥삼 연금별 생산지 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연금별 23년도에 사냥삼 연금별 가격을 보시면 왼쪽에 이 그래프에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7년금부터 가격이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금부터 격차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간 재배 후에 수확된 상품일수록 고가로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월별 가격 동향을 보았을 때 생산지에서 평균 가격 약 4만 5천원 정도 그리고 소비지에서는 평균 6만 3천원 정도로 약 1.4배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비량은 20년도에 160톤이었던 것이 23년에는 258톤으로 61.3%가 증가했고요. 소비자들이 사냥삼을 구매할 때 생삼을 구매하는 경우가 5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가공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34.4% 그리고 생삼과 가공제품을 모두 구매하는 경우가 10.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가공제품들 중에서도요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했던 제품류는 액기스, 주류, 그리고 즉, 차, 환, 효소, 기타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동향을 확인해봤습니다. 22년도에 수출량은 한 350kg으로 확인되었고 23년도에는 150kg 정도로 57.2%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고 수입량도 마찬가지로 22년도에는 9톤 23년도에는 6.8톤으로 24.3% 감소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사실 여기 유통동향 조사 시에 문제점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인삼과 홍용해서 사용되는 HSK 코드로 인해서 수치 정량화가 조금 오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내에 유입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관리 제도를 참여하지 않으므로 해서 이 물량에 잡히지 않는 물량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이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양삼 수급 전망입니다.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전망합니다. 산양삼은 지금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 제도에 기반해서 제도를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산양삼 특구 사업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지자체가 조금 더 확대되면 더욱더 생산량 증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산양삼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 기반 구축이 탄탄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민간체종단지 그리고 재배기술 고도화 그리고 지금 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런 것이 밑받침되어서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소비량은 안정적으로 마찬가지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산림청과 지자체 유통센터 설립과 운영으로 해서 지역 특산품 홍보가 강화되고 지역 축제장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비량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추출물을 활용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을 기술 이전함으로써 생산물량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소비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수출입 관련해서는 수출량은 소폭 증가할 것이지만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국내 가공제품 산업체들의 외국 진출과 그리고 해외 바이어 유치 그리고 수출 교역 제도 개선으로 인한 지원을 확대할 거고요. 그리고 수립 산양산 품질관리 제도의 개선 그리고 검역 시스템 개발과 식품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서 품질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단기입니다. 단기는 뿌리를 사용하는 약재로써 주산지는 충북 제천과 강원 평창을 들 수 있습니다. 단기의 국내 생산 추이를 봤을 때 18년도에 생산량은 1424톤에서 22년도에는 1577톤으로 10.7%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6.8%가 증가했는데요. 반면에 생산액은 18년도에 227억 원이었던 것이 22년도에 226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단가 하락으로 인해서 생산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소비량은 17년 2500톤이었던 것이 21년도에는 1870톤으로 25.2%가 감소하였고요.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14.7%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통동향입니다. 한 채가 이제 저희 약재들을 취급할 때 한 채가 600g 기준으로 하는데요. 한 채 최근 5년간 생산지 가격 연평균 가격은 약 14,000원으로 최고치를 23년에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19년도에는 이제 5,000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3년에 월별 생산지 가격 최고치는 8월에 약 3만원꼴로 기록이 되었고 4월에는 최저치인 5,200원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입 동향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23.9톤이었던 것이 22년도에 21.1톤으로 11.7%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수입량은 21년도에 1,114톤이었던 것이 22년도에는 709톤으로 36.4%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단기의 수급 전망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가 소비량과 생산량 추이인데요. 22년, 24년, 30년까지 평년 수준을, 생산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을 보였고요. 그리고 소비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량은 급감하는 형태로 지금 오른쪽에 보는 이 막대 그래프가 24년부터는 없어지게 되는데요. 수입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하는 이유는 기후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기후 영향을 좀 들어봤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상에 따른 변수로 평균 생산량이 미달되고요. 지금 단기 같은 경우도 기능성 식품 제조를 위해서 산업계와 계약 재배를 통해서 그 농가 간의 그런 생산량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게 또 계약 재배를 하지 않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생산자별 소득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소비량은 10% 내외로 증간폭이 있으나 소비층이 형성돼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출량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이후에 1톤 미만으로 감소할 것이고 그리고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청궁입니다. 청궁은 뿌리줄기, 근경을 이용하는 약재고요. 주로 혈액순환, 항암, 통증 완화에 활용이 됩니다. 주산지는 경북 영양, 강원 평창을 들 수가 있습니다. 청궁의 생산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생산량은 21년에 1,122톤이었던 것이 22년에 1,267톤으로 12.9%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생산액은 21년에 310억 원이었던 것이 22년에는 240억 원으로 22.6%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최근 5년간에 경상북도에서 그 주 생산 80% 이상이 주 생산되었고 강원도에서는 10에서 15%의 생산량을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주산지인 경상북도의 생산량이 조금 소폭 감소하는 날마다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강원도는 조금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서 아마도 기후변화에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 동향입니다. 월별 가격을 봤을 때 한 채 기준의 생산지 기준 연평균 가격이 18년에서 19년도에 최고치를 보였는데요. 2만 9천 원, 한 채에 2만 9천 원 그리고 23년에는 연평균 가격이 1만 2천 원 정도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3년 월별 생산지 단가 최고치는 1월에 2만 원꼴 그리고 11월에는 최저치인 1만 7천 8백 원꼴로 확인이 되었고 이것은 이제 10월에 수학기 이후 수학기가 10월인데요. 10월 이후에 새로 공급된 물량에 의해서 11월에 낮은 가격대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출 양도 이제 18년에는 0.9톤이었던 것이 22년에는 1.9톤으로 증가한 경향을 보였고요. 수입량은 18년에 558톤 22년에는 552톤으로 전년 대비했었을 때는 수입량이 약 40.2%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수급 전망입니다. 청궁의 생산량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반복적인 영양 번식으로 인해 종근이 좀 퇴화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주선지의 변동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소비량과 수입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까 사냥삼이나 당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의약품 원료 첨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소비량이 증가하는 영양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입니다. 그 약초류에 대해서 이제 저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특용작물 생산실적에서 보면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표에처럼 약용식물을 전반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생산실적 조사를 한 표에 의하면 당귀, 환귀, 자격, 청궁, 지왕, 천마 순으로 재배 면적이 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표에서 자세히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조금조금씩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는 국내 인건비 상승과 재배 임가의 노령화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런 형상이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저희가 품목별 육성 연구를 강화하고요. 수요자 맞춤 브랜드화를 추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재배자들을 조금 더 유치를 하고 재배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비 품목별 환경 적응성 육종 연구를 강화해야 될 거고요. 원료 소재 활용 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해서 산업화 연계 연구 과제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국가기관과 산업체 주도해서 약용 식물 소재 신유망 아이템을 개발하고요.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약용 자원 사냥삼 단기 청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산림과수 및 표고버섯 소비 동향에 대해서 김동연 박사님이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김동연 박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박사님은 임원 및 임산업 통상 정책 연구 단기 소득 임산물 유통 및 시장 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해 오셨습니다. 현재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김동연 박사님 맞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김동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산림과수 및 표고버섯 소비 동향입니다. 네 소비 동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2015년에 한번 연구를 했다가 이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수행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 이 연구를 통해서 던지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소비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앞으로 그 소비자들을 고려했을 때 소비는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줄어든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농진청의 농식품 소비 트렌드 조사하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임산물 소비 행태 조사를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자료를 이용했고요. 농진청 자료 즉 농식품 소비 트렌드 자료의 특징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데이터를 축적해오고 있으면서 약 2천여 명의 패널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1,500만 건의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웬만한 컴퓨터로는 돌아가지 않는 수준의 데이터가 쌓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의 특징은 일반 소비 행태 조사가 응답자의 기억을 더듬어서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본 것이라면 소비 행태 조사는 영수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 트렌드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고 이 자료를 통해서 알기 어려운 것들 또 알고 싶은 것들 예를 들어 구매 의향이라든지 동기 이런 것들은 임산물 소비 행태 조사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대추입니다. 여기서 일반 대추는 생대추와 건대추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소비 트렌드 조사에서는 생과 건을 따로 구분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 대추 같은 경우는 구매 횟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건데 반면에 사과대추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소비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 높은 구매 횟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9월부터 11월 동안에 많이 구매가 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일반 대추 또한 같은 형태로 피크를 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 치는 이유는 생대추가 팔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추를 유통 채널별로 연령, 가구 원수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연령대를 보면 일반 대추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소비를 하고 있었고 50대 이상 중에서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전체 42.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은 다른 유통채널보다는 전통시장에서 대출을 구매하는 특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60대 이상은 전통시장에서도 구매를 하지만 비록 숫자는 작지만 인터넷이나 농가 직거래의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높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구 원수별로는 2인 가구가 전통시장에서 주로 구매를 하고 있었고요. 3, 4인 가구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구매하는 횟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추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구 소득을 5분으로 나눴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소득을 나래비를 세워서 5등분으로 했고 각각의 소득을 구했는데 1분위가 저소득층이고 5분위가 고소득층입니다. 그래서 1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는 보통 전통시장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 반면에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 그리고 인터넷 구매를 하는 비중이 컸다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추의 평균 구매액, 여기서 평균 구매액이라는 건 가격이 아니라 내가 그 유통 채널에 가서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사왔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즉 가격과 물량이 꼽혀져서 나온 거고요.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구매액이 상당히 낮았고 농가직거래가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소포장으로 판매하고 있었고 농가직거래에서는 대량의 물건을 사는 형태로 구매 패턴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매 확률을 분석해봤습니다. 평상시에 비해서 추석에 대출을 구매할 확률이 약 18.4배 정도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전통시장에서 일반 무전포나 전문점, 편의점 등에 비해서 전통시장에서는 대출을 구매할 확률이 3배 그리고 30대 젊은 층에 의해서 60대 이상이 대출을 구매할 확률은 1.4배가량 증가했다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구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1,100명에 대해서 물었고 그중에서 60.7%가 구매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가족이나 친지, 지인이 보내주어서라고 응답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떨분감입니다. 떨분감은 단감과 떨분감을 비교를 했고 여기서 떨분감 안에서 홍시와 반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홍시와 반시로 나눌 수 없는 것들은 떨분감으로 통증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년간 추세를 보면 단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구매회수가 감소하는 반면에 떨분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지만 2021년도에는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월별로 살펴봐도 추석에 판매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단감 같은 경우에는 4월까지도 구매수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지만 떨분감 같은 경우에는 2월을 끝으로 9월까지 구매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떨분감의 주요 구매층을 살펴보면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 연령층이 떨분감을 구매하는 곳은 전통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전포, 슈퍼마켓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떨분감은 3인 가구의 구매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 3인 가구는 대형마트에서 주로 구매하고 있었고 인터넷 구매 비중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6인 가구 이상부터는 떨분감 구매수가 현재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분위별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분감이 그런 게 소득과는 별개인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떨분감의 구매 확률을 떨분감과 단감이 두 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추석에 구매 확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무전포나 전문점 편의점에 비해서 대형마트에서는 떨분감을 잘 사지 않는다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 단감과 비교를 하면 떨분감은 단감에 비해서 추석에 농가 직거래를 통한 구매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떨분감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맛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음은 밤입니다. 밤은 지속적으로 구매 횟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전년 대비 24.8%까지 감소를 했고요. 월별로 살펴보면 추석과 설날에 피크치는 전형적인 제수용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일정한 수요가 있다는 건 눈여겨봐야 할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밤을 소비하는 주요의 연령층은 50대와 60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0대 소비자는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했는데 60대 고령층에서는 전통시장에서 밤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밤은 2인 가구의 구매 횟수가 가장 높았고 이 2인 가구는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밤은 소득이 낮은 1분이 평균 소득이 한 190만 원 정도 되는 저소득층의 구매 비율이 전체의 25.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소득층 계층에 있는 분들은 전통시장에서 밤을 주로 구매를 했고요. 9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농가 직거래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밤의 구매 확률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석에 밤이 잘 팔리고요. 흥미로운 것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밤을 구매할 확률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밤을 까주면 먹지 스스로 까먹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밤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긴 하지만 구입하지 않는다는 비중도 36.4%로 나타났고 그 이후로는 가족과 친지들이 보내줘서 그러니까 구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농산버섯이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농산버섯이랑 비교한 이유는 표고버섯이 가격이 높으면 농산버섯을 살 거고 농산버섯이 가격이 높으면 표고버섯을 살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 것이죠. 그랬더니 보시면 농산버섯의 구매 횟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표고버섯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건 표고버섯의 추세와 느타리버섯의 추세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월별 추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고요. 느타리버섯이랑 표고버섯이랑 서로 같이 움직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을 선택하는 비율은 농산버섯에 비해서 전체 한 14.4%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고버섯은 주로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이 중심이 돼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표고버섯은 3, 4인 가구가 구매했고 5인 가구부터는 구매 횟수가 극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5인 이상 가구는 주로 팽이버섯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고버섯의 소득계층별로는 떨분감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일반 농산버섯에 비해서 약 4배가량 높다고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확률을 분석한 결과 30대 젊은 층에 비해서 노년층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구매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고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잘 안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농산버섯과 비교해도 1인 가구의 구매 횟수는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알려진 것과 같이 조리와 섭취가 편하지 않아서 라고 응답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비 촉진 전략입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비자들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캡을 해보면 60대 이상 연령층이 전통시장에서 구매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미래의 소비량도 감소하게 될 것인데 실제 예로 요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의 구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삼성이 갤럭시를 팔기 위해서 타켓팅한 게 40대 엄마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능이 축소돼서 아이들한테 주고 그 폰을 받은 아이들은 삼성폰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커서 구매를 할 때쯤 되면 삼성폰 대신 아이폰을 구매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거리가 변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대추 같은 경우에는 조리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생대추와 가공대추를 중심으로 간식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떨봉강 같은 경우에는 간식용의 비율이 대부분 간식용으로 활용되고 있었고요. 밤은 조리용으로 사용되지만 간식용으로도 사용되고 특히 깐밤이랑 가공방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간식용으로 구매를 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간식이 안 되니까 조리용으로 많이 먹는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 촉진 전략 첫 번째로 일단 집토끼를 지키자 즉 기존의 소비자인 50대와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60대 이상이라고 하면 70대와 80대 이상인 어르신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령화가 심화가 되면 이분들이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단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살 수 있게끔 구매처로 판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소비 촉진 전략 두 번째로 구매 연령층을 젊은 세대로 확장해서 임산물 소비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아이폰과 갤럭시폰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타켓팅을 해야 되는 소비자는 성장기 자녀가 있는 40대 주부 또는 시장에서 식품을 사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앞서 보셨던 그래프 안에서 대추와 방 같은 경우에는 제수용품으로서의 특징은 가지고 있지만 점차 간식용으로 소비 패턴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식품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어릴 때 경험해보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선뜻 손이 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유년기에 식품을 소비했다는 그 경험이 미래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본에 출장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파는 키켓의 밤 키켓인데요. 키켓이라는 세계적인 초콜릿 브랜드의 밤을 같이 함유해서 팔더라고요. 이런 형태의 어린이들의 니즈를 공략한 것이 있고 이것은 저희 집에서 먹는 밤잼입니다. 프랑스산인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흥미롭다고 해서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스트코에서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판매 1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밤이 전통적인 제수용품에서 간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비척진 전략 세 번째로 1인 가구 확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1인 가구 확대는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젊은 층에 대한 1인 가구뿐만 아니라 고령층에 대한 1인 가구의 고려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임산물 조리가 어렵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기성 제품에 임산물을 포함해서 만드는 간편식 또는 밀키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버섯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1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밀키트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한 R&D 지원 등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간편식으로 활용되고 있고 소포장 밀키트 그리고 이거는 나베류인데 이렇게 팔더라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